강아지 삼촌이 주셨어? 멍멍! 강아지 삼촌 강아지 삼촌이 주셨어? 멍멍! 강아지 삼촌 멍멍 강아지 삼촌이 주셨어? 이거 어디서 뜯고 싶어? 이거 응 눌러 눌러 여기서 뜯을래 거기 나가서 뜯어야겠어 알았어 나가서 뜯어 엄마 응 알겠어 눈 꼭 감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단 선물이에요 뜯어 주세요 기분 좋아요? 기분이 좋아? 뜯었어요 강아지 삼촌이 주신 선물이구나 엄마 이거 또? 이거? 아니 이거야? 어떤거? 이거 되게 좋겠어? 눈 감고 있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단 뜯어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엄마 엄마 기분 좋아요? 네 무릉무릉 빵빵 나는 뭘 꼬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이거 꽂아지나? 아니 이거 재야 줘도 되겠어? 재야 눈 꼭 감고 있어 재야야 내가 의자에 앉아주게 해줬어 재야 앉아 재야 여기 의자에 앉아 의자에 앉아 어디가? 재야 어디가? 눈 가려야지 눈 눈 눈 가려야지 저거 볼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단 재야 선물이에요 예 제가 저거 보느라 바쁘구나 이거 뜯어 주세요 알겠어 이거 뜯어 줄까? 이거 뜯어 줄까? 이거 뜯어 줄까? 이거 몬스트리트럭 이거 몬스트리트럭이었어 재야야 다다단 으아 신난다 부릉부릉 몬스트리트럭이야 이거 몬스트리트럭 아니다 이거 몬스트리트럭 맞아 원 스테이척 이거 꼬리온공까? 레드 타igkeiten 오! 이거 여기를 열리나? 연결돼? 네 해봐 엄마! 도와줄까? 우리 지유 좋겠다. 삼촌 고마워요 해야지 지유야. 삼촌 고마워요. 오가면 안 돼. 삼촌 고마워요 했어? 네. 삼촌 고마워요.